네, 기대되는 경고선으로 여러분을 꼭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, 회원님을 많이 경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네, 그러면 자주 나와서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을 드립니다. 더 없어져 없어도 빛나의 빛나 이곳이 찾아다니 내 빛나의 빛나의 빛나 전쟁도 김수철이 우리의 빛나의 빛나의 빛나 사회 어디 강렬에 가라 진약 쏟아진 떠나는 빛에 우리의 가을 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. 다음은 신경미 가수님 준비하시겠습니다. 신경미 가수님 준비하시겠습니다. 신경미 가수님 준비하시겠습니다.